4기 공명 영상 MRI 촬영 MRI 촬영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MRI는 CT와 달리 방사전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 근육과 인대, 뇌 신경계의 종양에 연부조력을 차하는데 MRI만큼 해상도를 능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경계를 촬영하는데 MRI가 진가를 발휘한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심장 MRI를 찍었어 내가 폐에 문제가 있어서 MRI를 찍었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다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MRI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처럼 쉬지 않고 움직이는 기관에 대한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암 같은 경우 생각해 볼까요? 자, 우연히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건강검진에서 간의 종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CT 촬영까지 했는데요 간에 있는 종물이 암위이시면 되는데 이것이 쓸개나 최장이나 최담관, 총담관으로 이어지는 이 관까지 정확하게 전의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CT도 매우 정확하지만 쓸개와 최장과 12장으로 가는 총담관에 이 관에 간암이 전의됐을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선명하고 가로 단면만 찍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전면까지 찍어서 3차원 드리벤셔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MRI 촬영으로 마치 배를 열지 않고 배 속을 들여다보는 효과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최담도계라고 불리는 간의 담도, 쓸개의 총담관, 그리고 최장의 최장관이 이어져서 12장으로 나가는 이 길은 굉장히 작고 많은 기관이 서로 엉켜 있어서 그 부위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하는 경우에도 가스가 차 있는 경우 잘 안 보일 수가 있고요 CT 촬영을 해서 간암이라든지 최장의 두부에서 발견되는 종양 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의 전의와 실제로 여러 기관에 얽혀있는 암을 진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3D 빌리아리 MRI, 즉 3차원 총체담관 MRI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셨다고 회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났어요 CT를 촬영했는데 지난번 CT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가족들이 느끼게 환자분들이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손발의 힘도 더 떨어지고 말도 더 어눌하다 초기 뇌혈관 질환인 경우에는 CT 촬영을 통해서 빠르게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출혈이 생긴 부분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곳이 시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혈관의 변성을 컴퓨터 단층 촬영 CT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CT 촬영을 해서 지난 6개월, 1년 전하고 차이는 없는데 환자분 당신이나 또는 보호자분들이 변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꼭 MRI 촬영을 통해서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 또는 다른 출혈이나 뇌경색이 진행이 되는지 또는 경색이 있었던 부분에서 뇌가 쪼그라드는 이 뇌의 실질이 작아지는 변화가 있는지를 MRI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말 못할 고민인 전립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보통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에 있는 염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립선 암이 의심된다 그때 병원에서 갑자기 히트 말고 MRI를 찍으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요? 전립선 같은 경우는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고 주변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적고 혈관이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히트보다 MRI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특히 이 전립선이 같이 붙어있는 직장이라든지 방광 등의 그 정밀한 조직 같은 경우는 MRI 촬영을 통해서 주변에 전이가 됐는지 크기의 변화는 있는지 전립선 주변 조직과 유착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요간 요도가 협착이 되어있는지를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수술적 치료를 할지 약물적 치료를 할지 아니면 암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볼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인 경우에도 건강검진에서 유방촬영 속으로 의심이 되게 되면 유방초음파를 하게 되죠 유방초음파를 하고 그리고 조직검사를 통해서 어! 암이 의심된다고 하면 히트 촬영을 하지 않고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똑같이 유방의 조직은 지방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히트 촬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이미지를 얻고 유방암의 림프절로 전이됐는지 유방암의 크기는 어떤지 그리고 유방 주변에 고형 장기로 전이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히트 촬영보다 MRI 촬영이 훨씬 더 정확하고요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 후에 유방암의 크기가 줄어들었거나 또는 유방암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혈관들의 변화를 촬영하는 데는 히트보다는 조형제를 활용한 MRI 촬영이 훨씬 더 정확하고 유용합니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시죠? 그리고 팔다리가 전기가 찌릿찌릿한 것처럼 쑤시고 마비되는 것 같다고요?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오셨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빠르게 CT 촬영을 통해서 척추나 신경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급성 변화로서 압박골절, 교통사고나 또는 낙상 등을 발생할 수 있는 뼈의 골절 또는 디스크의 파열 신경의 단면적인 절단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척추질환이나 신경계 질환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T 촬영에서 특별한 문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척추, 신경질환, 무릎의 연골 등 실제로 변화가 미세한데 우리 삶에 크게 불편감을 주는 경우에는 CT 촬영보다는 MRI 촬영이 훨씬 정확하고 MRI 촬영을 통해서 순수적 치료나 또는 물리치료 등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